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조국수호 자랑스럽다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올해 38세 김남국 변호사가 나는 조국수호를 외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 신분 인물을 옹호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김남국 변호사가 사적으로 믿는 것과 공적인 인물로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침내 김남국 변호사는 2월 19일 서울 강수갑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직 지역구 의원은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검태섭 의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국으로 하여금 국회 청문회에서 당신 인생 제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오 이렇게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검태섭 현직 의원과 나는 조국수호를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38세의 김남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경선에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조국 단상입니다 조국은 파렴치범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런 입으로 사회주의와 사회정의 공정 온갖 좋은 미사여고를 외쳤지만 뒤로는 온갖 범죄를 저질러는 일종의 잡법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파렴치범을 눈을 딱 감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지난 10월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 대통령은 단 한 채라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름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엉글설적 건너가는 게 사과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는 말로써 국민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더 덧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국을 나무놨던 금태섭 의원에 맞서 원내 경선을 강행한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수호를 외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고 조국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조국 백서지필에도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도 조국이 잘못됐다 잘못된 일을 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2월 16일 경선 신청에 처음 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그가 무엇일 옳다고 믿는가를 명확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비겁하게 조국 수호 프로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 선의의 경쟁을 한 판 펼치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과 민주진보지능의 당원들은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으로 읽고 이해합니다 저는 지난해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검찰개혁 조국 수호의 촛불을 함께 든 것이 딴지 게시판의 자원봉사단 개싸움 국민운동 자원봉사단으로 함께 청소하며 거리를 지킨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남국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이 절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너무나 다른 관점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은 정의다 조국은 옳다 조국은 죄가 없다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금태섭은 조국은 부정이다 조국은 옳지 않다 조국은 범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냥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타협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금태섭과 김남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잊고 싶고 망각하고 싶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리고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은 조국 정국의 악몽이 총선에서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이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선거로 치를 수 없다는 거죠 조국 사수선거로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좀 깨어있는 의원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 이슈를 다시 총선 이슈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총선 프레임 자체가 조국이냐 아니냐로 흘러서 우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버릴 것인가의 선택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변호사의 약지는 많은 국민들을 다시 일깨울 것입니다 조국이냐 아니냐 이야기죠 조국을 선택할 것이냐 조국을 버릴 것이냐 사실 문재인인가 문재인이 아닌가는 그 이면에는 이미 조국인가 아닌가가 담겨 있는 거죠 문재인의 이면에는 조국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는 조국을 선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애써서 더불어민주당은 가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김남국 변호사라는 것이 방아쇠를 댕긴 겁니다 김남국의 고집과 김남국의 경선 과정에서의 선전은 다시 한번 이해가 갈려 있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강하게 울림을 줄 것입니다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조국을 버릴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버릴 것인가 참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어찌하다 이 대한민국이 거짓을 참으로 우기는 그런 괴물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르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양식이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기 때문에 10월 3일 날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조국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조국은 옳지 않은 일을 그것을 김남국 변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조국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사건이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김남국 변호사류의 인간들은 조국은 옳은 일을 한 것이 희생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은 문재인인가 문재인이 아닌가 조국인가 조국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표를 던져셔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